성경 말씀하니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개시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뜻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자문서 3장 13절 이하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의미를 오늘 선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 속에 이 진리가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소유로 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므로 생육도 하고 번식도 하고 성장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향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가치가 있기를 복되기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타낸 본문에서 이 생명나무의 의미를 세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문 1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아멘. 자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생명나물까? 여러분 지혜 때문에 사람이 성공도 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기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지혜는 뭐냐?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아니고 눈살림이 있어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도 아홉 가지 사랑, 희망, 합형, 인내자비, 양성, 충성, 음료,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데 여러분 그 은사가 또 아홉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지혜, 지식, 믿음, 능력 쭉 나갔는데 그 중에 이 은사는 우리에게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접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그렇지 얻었다고 했지 지혜를 개발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문 3장 18절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자꾸자꾸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고 크게 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이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이스라엘 계좌씨 있잖아요. 계좌씨는요. 우리 한국의 깨알보다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작은 계좌씨가 그 나무가 싹이 난 다음에 나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시골에 마을에 큰 휴양버들 옛날에 막 이 백년 이백이 묵은 그런 나무가 가지들이 온 그 정원을 다 덮어 가지가 내리지듯이 그 이상의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깨알맣도 못한 고기에서 싹이 나서 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큰 나무가 되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번식이 있고 성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 지혜는 카리스마적이에요.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특수한 능력 이 은사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이것은 비상한 특수한 능력이고 익스프레스 파워라고 하는 특수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레네오라고 하는 지혜도 이것은 바로 사람이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wisdom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다시 말하면 따라하십니다. 깨달아 분별하는 것. 깨닫게 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미혹의 함정에 빠지고 정글에 그런 데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 이 사람은 어? 이렇게 이런 직업을 선택해서 안 된다. 모르니까 잘못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람 만나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깨달을 뿐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웃으면 이게 아니구나. 저거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게 분별을 깨닫고 분별해서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어디에 있고? 무엇이? 지혜와 능력이.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사람은 공부를 잘해도 교만할 것이 없고 바보같이 어리석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지혜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바보도 되고 제가 잘 아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갔는데 전회 같으면 막 반가워서 뭐 그런 사람이 나아지겠습니까? 군사님 나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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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뭔데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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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밖에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참 이 사람의 모든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어리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참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그 친구에게 좋은 산삼을 산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다 몇 분 자기가 먹고 이게 정말 더 건강하고 잘 맛있게 살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다 또 친구 생각이 나고 먹으려고 하다 또 친구 생각이 나서 그래서 친구한테 소포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친구예요. 뭐 이런 게 친구가 뭐 하나 보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귀찮게 귀중한 거니까 얼마나 많이 쌌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쌌겠어? 오히려 많이 포장한 것만 불평하면서 끓이고 또 끓여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그래서 고추장에 찍어가지고 도라지인 줄 알고 그래서 고추장에 씌워서 그냥 에이 맛도 없네 뭐 그러면서 먹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랬답니다. 그 산삼 잘 먹었느냐고 산삼이라니? 내가 그때 소포로 보냈잖아. 나 도라지인 줄 알고 고추장에 찍어서 그냥 대치로 삼켰는데 그런 그 얘기를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 뒤에 결론은 뭐냐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도라지를 받아도 산삼같이 귀히 여기면서 먹어서 자기 몸에 유익이 되시지만은 그 좋은 뭐 한 10년 20년 묵은 산삼을 그렇게 보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포장을 끓으면서부터 귀찮게 왜 이렇게 견고하게 쌌어? 뭐 이렇게 해서 매일 바쁜데 보내서 고추장에 찍어서 먹고 뭐 씹도 않고 몇 번 씹었으니까 효임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모든 것도 이웃 사람들에게 받은 것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첫째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도요. 육교에서 2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격려하미 지혜요. 주를 격려하는 이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꾸짖지 않고 청망하지 않고 또 지식을 구해도 길을 열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기억력도 주시고 암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상한 영감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육과 영성과 육성으로 생활파턴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성명을 받은 그날부터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취미가 안 바뀌어졌다면 그것은 아직 교인이 됐지만 신자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교인된 것도 감사한데 신자가 돼야 됩니다. 초취미 멤버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귀한 것은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워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는 것은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경험이 없는데 배우지 못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육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맡길 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시는 거예요.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자궁은 파도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을 향하여 닷을 잘 달면 더 배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진하는 자에게는 행복도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진하는 자에게는 행복도 따르지만 걸음을 멈추는 자에게는 행복도 멈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따로 옵니다. 가다가 내가 멈추면 그림자가 앞에 갑니까?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림자도 멈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면 모든 그림자가 다 따라와요. 지휘, 명예, 권세, 물질, 건강, 행복, 축복, 영광, 다 따로 옵니다. 그런데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져요. 후퇴하면 모든 것도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노래 부를 때는 뭐든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노래 부를 때는 영광도 함께 따랐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축복도 능력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힘차게 우리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문대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이 생명나무는 뭐냐? 아래에 우리 여기 연결된 말씀입니다만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와 부귀가 뭡니까?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제휴로 축복인 것이에요. 천만금을 가져도 소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죽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또 부귀와 명예의 축복을 허락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째는 받을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받을 그릇이 작거나 받을 그릇이 더럽거나 셋 중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또 둘째는 무슨 그릇? 사이즈가 우리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오물 그릇에 아무리 배고파도 거기에 밥 담아주고 국 담아주고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누가 나는 의롭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정지할 수 없는 다 죄 아래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의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베풀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담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아주기만 하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참 그게 이상해요. 10명 중에 하나님이 딱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기가 있게 한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꼴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감사 감사감사 굴복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통계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거의 19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문동병자 다 고쳐주었을 때 전부 다 돌아가고 열 문동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자랑만 하러 가는구나 싹 돌아서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 문동자의 비유는요. 그 일어났던 사건은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통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사람이 은혜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고 감사감사 하는 사람은 열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도 지금도. 여러분은 열 중에 어느 사람이 될까요? 그 찾아온 한 사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장수도 주고 부기도 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시련과 연단, 역경과 고통, 환란과 풍파 이런 것들은 절대 조미료지. 하나님이 약속은 해놓고 우리에게 이구이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준비시키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잘되게 하시려고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잘될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항상 해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하나님 잘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시대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양식과 물의 풍종할 뿐 아니라 짐승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땅도 비옥하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같이 고신땐과 같이 가난 먹기 같은 그런 시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환란 풍파가 끊임없이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고 조수처럼 밀려오고 지축을 뒤흔드는 두려움과 공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돈에 시달리는 분은 이 말이 귀가 번쩍 들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함을 주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주냐?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능히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퍼시브를 보여준 거예요. 가능성, 퍼시브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받을 그릇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따라 수고하므로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방금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고 행함으로 축복받게 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럭펠드가 세계 최고 재벌인데 럭펠드 생애를 제가 보니까 그가 8살 때부터 첫 11조를 하기 시작해서 그는 항상 자기 마지막에 고백이 나는 평생 8살 때부터 첫 11조 시작해서 평생 11조를 했더니 세계 최고 재벌이 되었다. 한 평생 동안 하나님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하고 안 하면 되고 하라 하는 것은 아멘 하고 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귀와 장수와 또 부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느 정도를 약속했는가? 우리 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국가적으로도 물러가고 가정에서도 물러가고 개인에게도 물러가고 교회도 물러가고 왜 가난이 와요 오기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는 것이지. 얼마든지 물 퍼다 쓰고 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공기를 주는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조금씩 아끼라 산수가 모자란다. 한 줄도 없습니다. 물은 퍼내수록 세물이 나오지 많이 퍼내면 나중에 이래가서는 물이 끊지다.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생명나무는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잠은 3장 21절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희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희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22절 한번 보세요. 이어서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영혼의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영혼의 잘떼기를 하나님께 소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므로 모든 것이 잘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천만 가지 무너져도 영혼이 잘되면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천만 가지가 다 무너져도 영혼이 잘되면 다 머리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생명나무처럼 소생하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네 가지로 나누어요. 도래, 미파, 솔라, 시도 이 네 가지예요. 그럼 도래 인생은 뭐냐? 잘 들으세요. 기억하시고요. 미혼적인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미파 인생은 수동적인 하라 하면 그건 해요. 하라 하면. 자기는 절대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라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라 인생은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안부잡아져도 걸어갈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시도 인생은 활동적인 것만큼 앉아있지 못합니다. 막 열심히. 그래서 인생이 여기 미혼적 인생, 수동적 인생, 능동적 인생, 활동적 인생. 이 네 가지 인생 중에 자기는 어떤 인생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가지 불렀으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그 말이 하면 자기 사슴을 딱 대보세요.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미혼적 인생. 뜨뜨미지근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다음에 수동적 인생. 꼭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수동적 인생. 그다음에 능동적 인생. 뭔가 액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활동적 인생. 막 그냥 밤낮 펄뻑 뛰면서 숨질 날까지 일하는 인생이에요. 어디 됐어요? 전체가 다 해당된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정말 활동적 인생이 돼서 도래, 위파, 솔라, 시도 다 그게 정말 최고 증상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한 생명 나무 그 아름다운 열매가 주릉주릉 외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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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